여기는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야외 공연장입니다 여러분 고구려하면 강계도 대왕, 장수왕,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떠오르시죠 온달 장군이 저 아차산에서 하살을 맞아 전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매년 온달 장군을 추모하는 재앙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생생한 체험활동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활수기 체험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 누구일까요? 바로 주몽, 주몽은 하를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활수기는 고구려의 기상과 혼이 스며들어 양궁이 군메달 따는데 주역이 되었죠 요즘 답답하고 힘드시지요? 이럴 때 활수기 체험 어떠실까요? 활수기판에 만점을 향하여 당겨! 당겨! 사랑의 큐피트 화살을 쏘아도 좋겠지요 고구려를 알고 싶으신 분 고구려 기상이 필요하신 분 모두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의 고장 구리시 시민 행복 특별시 고구려 대장갑 마을로 오세요 안녕! 안녕